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구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텔레그램도 혹시 다들 들어와 주셨죠 그래도 두산중공업 주주분들께서 좀 어저께 들어와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중에 또 상당히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슈거리 관심종목 관련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지금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고 이제 왜 이 섹터가 약세 흐름인지까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주식시장의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만큼 퀄리티 있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2022년도 리포트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두산중공업 하락폭을 좀 키워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원정관련제도 그렇게 큰 뭐 가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한정 기술도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일진 파워도 조정포로 만들어줬구요 뭐 우진 에너토크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조정포를 좀 보여주는 하루였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일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뭔가에 수급의 변곡점을 잡고 대차거래 줄어들고 공매도가 어쩌니 그리고 이제 뭐 수급이 어쩌니 누군가 들어오니 이거는 의미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권리락 전까지 의미부여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권리락 이후부터는 한타임 조정포도 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도 한타임 좀 위 상황으로 땡길 것이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의 이런 등납폭을 보여줄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세력들도요 특히 메이저들 같은 경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요 절대로 개인 투자자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들도 행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도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예시를 드리자면 6월달 같이 한미 원전동맹 관련 이슈가 나와줬을 때 누구나 다 행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누구나 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행복이었죠 이들은 매직구간에 벌써 하방에서 다 모아놨는데 광기에 매수세로 주가 3만까지 끌어올리고 얘네들은 양매도 포지션도 취하면서 물량도 팔아먹으면서 올리고 공매도 포지션도 취하면서 주가 하락복 대비해가지고 헬츠 포지션도 취해가지고 양사이드로 다 발라먹었잖아요 양사이드로 다 발라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모두가 다 행복했었던 날이 6월 7일 정도이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이슈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유상증자 하기 전까지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 물량을 받아내는 이런 일정의 구간이 나와주겠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하고 나서 가시적으로 좀 조정폭을 만들어주고 물량 받아내고 나서 주가를 또 땡겨서 끌어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18,500원이죠 19,000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19,000원 정도인데 19,000원부터 27,000원까지가 여기가 큰 틀 안에서의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냥 갇혀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임의부여를 해줄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중 물량까지 나와줄 것까지 다 계산하고 고려를 해가지고 이들이 현물매지까지 다 포함을 하고 공매도 포지션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박스권을 살짝 이탈시켜주는 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탈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탈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보신 게 맞아요 그 어떤 분석도 개인 투자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안 가요 개인 투자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안 간다고 심지어 유중이씨도 같이 엮여져 있잖아요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쉬웠으면 누구나 다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이 고인 물량을 좀 털어내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 또 오해하시는데 누구는 허브인샷TV를 그래도 안 보시는 분들 아니면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 뭔가 내가 1억 천금을 노리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가가 좀 빠져도 흔들려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중을 많이 박아놨거든 벌써 그러신 분들은 어떤 결과물로 가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거 다 주식시장에서 어차피 다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 그분들이 번 돈은 내 실력으로 번 게 아니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냉정하게 봤었을 때 그런 분들 물량 받아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박스권 살짝 깨고요 여기에서 그냥 17,000 부분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좀 아래 꼬리로 쭉 한번 빼주고 음봉을 쭉 밀어주면 아이고야 나 죽겠구나 하면서 손절 쳐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나와주면 우리한테 너무 땡큐 아닌가요? 두산 주고 하루 이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주는 걸 기대한다고 하면요 냉정하게 봤었을 때 편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깨주기를 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주식은 지지구간을 이탈시키고 물량을 받아내준 뒤에 트릭이 나와준 뒤에 올라가주는 경우가 대나반수예요 주식 시장도 그랬어요 코스피 시장도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그래도 선방을 해준 게 지지구간과 박스권 하단을 깨주는 척 하면서 트릭을 보여주고 그걸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가줬어요 결국 주식 시장도 트릭을 보여주고 난 뒤에 개인 매물 받아내주고 올라가죠 공포감을 극대화 시킨 다음에 공포감을 극대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폭을 보여주면요 개인 처자분들은 거기서 물량을 다 내놓습니다 왜 그러냐 아 그때 좀 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라도 나와야지 라는 그런 심리도 같이 붙게 될 수밖에 없고 공포감을 한 번 맛본 이들은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우려감이 대부분 다 물량을 통해 내준다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주식 이 주식은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트릭이 있고 난 뒤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가벼워집니다 심지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22,500원 구간을 위로 올라와주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트릭이 깨졌어요 전자점 부근이었던 저가 18,800원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18,150원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이때의 차트 흐름만 보자면 무너지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죽어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이거는 무조건 하방으로 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트릭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반등 나와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슈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이라도 올라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한타임 이런 식으로 트릭이 나와줘야 된다 페이크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물량을 받아 내줘야 된다라는 걸 차라리 바라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속임수가 나와주고 올라가는 반등은 물량을 받아내주고 올라가준다라는 관점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릭이 나와준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 번 지켜보시고요 배당락 전까지 뭐 그리고 나서 이중 전까지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의미부여 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외적으로 나와주시 체크 한번 해보고 수급사항 체크를 해보면서 좀 여유롭게 시켜보자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저희 허빙제TV 텔레그램도 꼭 한 번씩 와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한 번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를 한 번 그냥 바로 가게만 탁 눌러주시면 바로 그냥 입장이 가능하실 겁니다 모든 정보도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퀄리티의 정보는 이 세상 어딜 가도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해 주는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받아가실 건 꼭 성공을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